안녕하세요. KGC 인상공사 리베로 오지영입니다.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방역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마스크 잘 쓰시고 손 깨끗이 씻으시고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만나요.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V리그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. 코로나19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를 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